안녕하세요. 덜 리얼미입니다. 이번주 토요일 오후 9시에도 라이브 스트림을 할 계획입니다. 그런데 노스턴 영지는 플레이하는 저도 별로 재미가 없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임팩트가 영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는 깔끔하게 열얼 다크런 영지를 굴릴 예정입니다. 자신 있냐구요? 네, 놀랍지만 자신 있습니다. 사실 요즘 몰래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대박 컨텐츠가 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실력도 자신감도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. 무료 혈월 다크런 영지입니다. 꼭 많이 보러 와주셔요.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마다 혈월 다크런 영지 라이브 스트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